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정상초음파 강의 여섯번째 시간이구요 이번 시간에는 문맥초음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문맥쪽을 검사할 때는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금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담당 같은 경우는 보통 8시간 정도 금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담당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담당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금식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반면 포탈베인 같은 경우는 복부 내에 있는 가스가 어느정도 제거만 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담당 쪽을 검사하는데 비해서는 조금 적은 시간에 금식시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할 때 자세입니다 포탈베인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늦골 아래쪽에 검사하는 방식이죠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늦골 사이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인터코스탈로도 문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코스탈로 검사할 때는 바로 놓은 자세에서 검사를 진행하고요 인터코스탈 쪽으로 평가할 때는 오른쪽을 살짝 들어준 자세에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포탈베인을 측정하는 위치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스프레닉베인과 SMV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평가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는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뒤쪽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두 가지 혈관이 만나는 합류 지점에서 평가가 된다는 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하는 도플러 기법이에요 단순하게 B모드로만 포탈베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칼라 도플러와 스펙트럴 도플러를 사용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뒤쪽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된 정상 수치를 보시게 되면 포탈베인의 직경 같은 경우는 약 11mm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값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13mm 정도까지를 임상에서는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 값을 cm로 변환하게 되면 1.3cm까지 포탈베인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료 속도입니다 포탈베인의 현료 속도 같은 경우는 16에서 40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속도를 스펙트럴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도플러 파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부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시는 초음파 영상은 위장정맥과 상장간막정맥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포탈베인을 형성하는 위치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두 가지 부분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직경을 측정하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측정 방법은 임상에서 적용하는 데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포탈베인이 합류하는 위치는 최장의 머리 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영상에서 재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번 검사했을 때도 비슷하게 측정될 수 있는 영상 재현율이 높은 위치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돼요 이 위치 같은 경우는 SMV와 SV가 만나서 메인 포탈베인이 형성하는 조금 위쪽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메인 포탈베인은 갓 내부로 주행을 하게 되면서 오른쪽 포탈베인과 왼쪽 포탈베인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러한 전반적인 위치관계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합류해서 메인 포탈이 만들어지는 위치이고 라이트와 레프트로 나눠지기 이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위치에서 측정한 모습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갓 내부로 유입되는 포탈베인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형성된 포탈베인이 갓 내부로 주행하게 되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기 전에 메인 포탈베인 위치에서 직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포탈베인의 직경이 13mm 정도 cm로 환산하면 1.3c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컬러 도플러와 스펙트럴 도플러를 적용한 모습이에요 컬러 도플러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컬러 도플러의 색상은 3촉자로 향하는 부분이 빨간색이고요 3촉자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촉자로 향하고 있는 다시 말해 간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현류 방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포탈베인은 간 내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정상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스펙트럴 도플러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도플러 파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간 내부로 유입되는 컬러 색상과 잔잔하게 주행되고 있는 도플러 파양이 정상적인 포탈베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초음파 영상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포탈베인 하이퍼텐션 문맥 고혈압이 있는 초음파 영상이에요 해당 영상에서 문맥의 길을 측정해 봤더니 1.9cm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1.3cm를 훌쩍 넘는 수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따로 측정하지 않더라도 육안적으로 봤을 때도 포탈베인의 크기가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의 혈관 압력이 증가했음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컬러 도플러 상에서는 정상적인 상태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스펙트럴 상에서는 맥동성의 도플러 파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잔잔하게 도플러 파양이 진행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렇게 맥동성이 있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이 전달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그만큼 높은 압력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포탈베인의 압력이 증가된 상태 문맥 고혈압의 상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맥 고혈압의 상태가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예요 보시면 컬러 도플러 상에서 혈류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혈류의 방향이 간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간 내부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도플러 파형 또한 원래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인 방향으로 비정상적인 도플러 파형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맥 고혈압의 상태를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 문맥 초음파 영상과 함께 대표적인 비정상 영상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